우리가 제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게 외모와 몸짓과 표정, 말, 말투, 화법 이런 거. 그걸로 우리가 사실 처음 만나면 귀티난다, 싼티난다, 알지 않나요?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지용 씨 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양복이 뭔가 다르다. 내 양복이랑 뭔가 반짝이는 게 달라요. 깊이가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외모, 복장, 지금 모든 겁니다. 복장, 표정. 표정이 싼티날 수도 있죠. 진중한 표정. 눈빛. 또 초롱초롱해야죠. 그런데 그게 유교로에서 말하는 수신인데 몸가짐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당나라 때 과거에서 인재 뽑을 때 기준이 신, 언, 서, 판이에요. 신, 몸가짐. 그때도 똑같아요. 외모. 외모가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외모가. 그러니까 일단 잘생기면 진짜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타고난 거잖아요. 귀티나게 타고난 애들은 일단 유리하죠. 왜냐하면 돈도 많고 다 좋은데 뭔가 이게 여기서 항상 오해받고 무시받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걸 더 세게 둘러서 그걸 또 커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냉정한 얘기 같지만 인간은 이걸로 움직여요. 우리는 항상 욕망의 세계, 동물적 본능 이거 중시해야 되거든요. 사실 보살도 이거 무시받아요. 보살도 이거 웬만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마티즈 몰고 다니면 항상 구박받는다고. 그래서 그 안에 아무리 보물이 들어있어도요. 겉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중생계에서는 무시받아요. 보살들은 알아줄 수 있죠. 이거는 덕질하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양심덕후들은 알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욕심덕후는 못 알아봅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신호를 올바르게 보내려면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한서판이요. 몸가짐이요. 외모, 풍기는 품격, 표정, 눈빛 다 신. 그 다음에 언, 언이 말이요.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가. 일단 말 못하면요. 과거 급제되기 힘든 거죠. 신, 언, 서. 그때는 글도 잘 써야 돼요. 글씨를 보면 이게 단순히 재능을 보는 게 아니라 글씨에서 그 사람의 품격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적 감수성이나 여러 가지 읽어내는 거. 그 사람이 누리는 문화가 고상한지 아닌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서, 그 다음에 판, 판단이요. 지성이요. 그러면 이게 수신 다 결국은 우리 몸가짐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몸가짐, 말하는 거, 눈빛. 그 내면에 들어있는데 몸은 벌써 바깥 거죠. 안에 들어있는 게 지성과 심덕이거든요. 덕. 지혜와 덕. 그리고 재능. 이런 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경물체직, 성의정심. 그 안에 그게 갖춰져야 수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안에 지성과 덕성과 어떤 재능이 안에 갖춰져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몸가짐으로. 귀티라는 게 다 지금 이런 게 갖춰져서 드러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덕이 있어야지. 아무튼 올바른 판단력이 나오겠죠. 밖으로. 말도 고상하게 나가고. 덕이 없으면요. 말할 때 화법이 지금 저급하겠죠. 남의 말 하면 막 그냥 무시하고 경청도 하고. 우리가 좀 고급지다 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자세도 올바르고. 일단 이러고 항상 있으면 뭔가 좀 더 고급져 보이지 않네. 막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게도 고급지다. 그런데 부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데 부티는. 사실 없는데 어떻게 부티가 나요. 아무리 막 막아봐도 이게. 뭐냐면 동생들이 말하는 부는 외적인 거니까. 내적인 부는 엄청날 수 있어요. 내적인 부. 아까 막 지혜, 심덕 이런 거 다 내적인 부 아닌가요? 지혜, 그런 덕성, 재능 이런 게 안에 그득해도 언행에서, 몸가짐에서 안 드러날 수도 있죠. 덜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이는 걸로 판단하니까. 몸가짐 그리고 말하는 거. 몸가짐과 말. 그다음 몸가짐에는 외모도 들어갑니다. 외모니 뭐 하는 거. 그다음 우리가 외적인 부에는 돈이 있죠. 즉 몸적인 거, 말하는 거, 그다음에 돈. 그다음 뭐 있냐면요. 관계요. 인간관계. 누구 친하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총동원해서 사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나 누구 친해. 인스타에 다 그거 아니에요. 뭐 주고 친해. 나 물질적으로 이 정도 누릴 만큼 돼. 나 외모 괜찮아. 이게 다 자랑거리인가요. 귀티나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은요. 부티랑 귀티가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한 게 있어야 그걸로 우리가 광내에서 귀티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티 그러면 돈만 얘기한다고요. 물질적인 부. 그런데 귀티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한 지성. 품성. 마음의 덕성, 품성. 어떤 재능. 어떤 문화적 재능이 되게 고급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우습게 봤다가 노래 하나를 딱 하니까 있어 보이네. 사람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인다는 게요. 부티는 아닌데 귀티거든요. 친해지고 싶다. 그런데 나는 인맥이 이렇게 훌륭해. 관계. 돈. 또 돈에서 받쳐주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일단 있으면 뭔가 고가 내에서 인신 난다고 더 여유 다 돼요. 경청. 없어서 경청도 잘 안 되고. 늘 불안. 부기 안주자는 얼마나 안주했으니까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기 갈급자는 어때요. 늘 갈급한 상태인데. 불안한 상태인데. 제일 힘들죠. 제가 옛날에 서울 자리하면서 보니까요. 없는 동네는 없는 대로 편해요. 있는 데는요. 부기 안주자들은 있는 대로 편해요. 어디가 애매하냐면 대치동 예전에 애매한 쪽.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것 같은 분들. 이분들은 되게 이분들은 갈급해요. 올라가냐 마냐에 거기 기로에 있거든요. 더 상류층으로 가느냐.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정도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이렇게 청담 악구정에서 그쪽으로 그쪽을 지향한다. 이쪽에서 우리는 여기서. 저 위에서는 경쟁 상대가 아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요. 강북 쪽에서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분발하죠. 그러니까 인간계가 이제 부에 추구를 한다면 수라계가 제일 안달라 있는 게요. 근처에 가서 그래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여기서 되게 안달래 하고 힘들어합니다. 넘어가버리면 여유로워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걸쳐도 부티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관리 안 하면 밀린다는 그분들은 힘들죠. 항상 관리해야죠. 그런데 보면은 부티는 어차피 부는 우리가 어떻게 한계가 있잖아요. 당장 해결은 안 되죠. 노력을 장기간 해야죠. 귀는요. 육남매가 포인트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어디 저 사람 부티 난다. 이부진, 이재용 거론하더라도요. 그 요소 요소를 들어보면 육남매입니다. 그렇죠. 유연함, 따뜻함, 초연. 왜냐하면 있어야 초연해지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영적인 건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없는데 초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없는데 되게 초연하고요. 초긍정적이고 유연해요. 그래서 항상 자명해요. 지능 머리가 좋고요. 눈치가 있고요. 예전에 제가 알파, 남이건 알파녀건 알파, 즉 갑이 되려면 갖춰야 될 요소가 육남매라고 하지 않았나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알파적인 요소거든요. 그런데 알파라는 게 뭐냐면 사회 지도층 아니에요? 귀티라는 게요.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분들 다 자기가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잖아요.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게 갑이라는 정신이에요. 우리가 알파다. 우리가 갑이다. 결국 육남매가요. 다 통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더 좋아야 되고요. 자명해야 되고요. 항상 빠른 태세전환. 유연해야 돼요. 이거 초긍정적이고요. 충만합니다. 이 충만하면 외모나 물질적인 돈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대신에 우리가 이쪽은 좀 비어있는데 되게 마음은 충만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통제할 수 없는 부보다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귀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귀. 귀해 보이는 존재. 제일 귀한 분이 보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귀티는요. 내면 육남매 육바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관리. 그래서 이 귀티를요. 지금부터 생활화하면요. 보세요. 여유롭죠. 항상 초연하니까 여유롭고. 남하고 감정 문제에서도 바로 안 충돌하고 여유롭게 대하는 게 더 귀티 같지 않나요? 막 남이 막 지랄대도 여유롭게 대처하는 느낌. 한 걸음 떨어져서 초연. 초긍정. 그래도 긍정적으로 풀어보려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항상 따뜻 배려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배려 없을수록 싼 티나요. 왜냐하면 지 생각에만 빠져있는 모습이 참 싸보이거든요. 자기 법계에만. 남의 법계까지 이렇게 돌봐준다는 게 진짜 그게 있는 자고 갑이고 알파죠. 더 많은 부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육도에서 성공하려고 해도요. 영적인 거 육남매적인 걸 갖춰야 된다는 제 얘기가 여기서도 통하죠. 우리가 귀티 그러면 사실 본질은 육남매라고요. 그게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 드러나니까 진짜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가 없더라도 귀티라도 먼저 갖추면 어떠겠냐는 거죠. 그건 가능하니까. 통제 가능한 것부터 일단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봐도 내 인맥에 내 친구들이 어디다 내놓을 친구들이 아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당장 뭐 내가 누굴 사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 자신을 자꾸 귀티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요즘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결국 핵심은 육남매다. 리더의 품격이죠. 귀티라는 건 리더. 저 사람인지 따르고 싶다 해야 돼요. 사회 지도층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는 있는데 사회 지도층으로서 품격 없으면 정말 추하죠. 언론에 한 번씩 나오는 분들. 어떻게 저런 사이코들이 저런 부를 누리고 있지? 하늘이 참 불공평하네. 이런 기분 들게 하면 이미 아닌 거죠. 그런데 대신에 우리는 부는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부를 내가 추구해서 내 마음대로 추구한 만큼 얻을 것 같으면 내가 채찍이라도 잡겠다.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도 분수가 있는 거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 즉 보살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살도 할수록 귀티가 나는 건 피할 수 없지 않나요? 추구하지 않아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귀티는. 그러니까 육남매 육바람일 이런 영적 공부를 하시면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돌을 닦을수록. 그러니까 욕심 성취를 안 하려고 해도요. 경물치지가 자꾸 되니까 지성이 품격이 높아져요. 육남매로 관리된 지성이라는 거 얼마나 품격이 높겠어요. 자명하겠어요. 그다음에 의지. 그러면 취향이 고급스러워져요. 의지라는 건 취향이거든요. 내 취향이 고급스러워지니까 누리는 문화가 좋아하는 문화가 자꾸 고급스러워져요. 왜? 자명한 걸 의지, 의욕 내니까. 그다음에 감정관리. 자기 마음관리가 얼마나 육남매로 인해서 잘 되겠습니까. 희노애락이 조절이 잘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 조화롭고 평화롭고 충만하게 항상 초연하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이 생겨요. 육남매로 관리된 감정. 그게 통합돼서 수신. 육남매로 관리된. 아까 말한 그런 모든 외모부터.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겨질 수는 없지만 얼굴에서 덕이 드러날 수는 있겠죠. 풍성이. 이게요. 대학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덕이 갖춰지면 온몸이 쫙 펴진다고. 뭐지? 왜 이렇게 저 사람 당당해? 호연지기가 충만해지니까. 맹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니어지를 갖추면 뒤태에서도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뒤만 봐도 그게 고급짐이 드러난다. 우리 자동차,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이 얘기할 때. 자동차 뒷모습만 봐도 싸가지 있다 없다 보여요. 그 길 잠깐 가는데도 싸가지 없게 갑니다. 신기하죠? 사람 몸 움직이면 어떨까요? 걸음걸이 다 드러나요. 걸음걸이, 표정, 말투. 고급지다, 고급지지 못하다. 그게 안에 이렇게 지성과 품성, 덕성이 갖춰져 있으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급진 거를 지향하고. 그걸 원을, 더 고급진 원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의지라는 거는. 그럼 거기에다가, 거기에 이제 수신이 된다는 거는 언행이거든요, 포인트가. 외모나 말. 아까 신원서판에서 몸가짐과 말. 화법이나 말투. 그 다음에요. 제가 치고 평천하의 영역이죠. 돈과 관계,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영역은. 이것도 잘 되겠죠. 육남매로 관리된 재산관리, 육남매로 관리하는 인간관리가 제가 치고 평천하에서 주요 항목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서 아, 이게 이 사람의 부다라는 게요. 내적, 외쪽 부가요. 대학에서 나온 이 8조목을 닦으면요. 그 안에서 다 갖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로 닦냐? 그러면 인위지요. 육바람이리요. 들으면. 이해 되시죠? 그게 대학이 사회 지도층 학문입니다. 사회에 리더를 뽑아내는 학문이라서 대학이라 그래요. 리더가 배우는 학문 아니면 소학이라 그래요. 백성들 배우는 건 소학 그럽니다. 리더들 배우는 건 대학. 그러니까 인류가 최고의 이래야 리더의 품격이 있다고 가르치는 대학에서 나온 거를 양심 공부하면서 따라가면요. 보살도만 닦여도 뭐가 갖춰져요? 내적, 외적 부가 갖춰져요. 그리고 그 부라는 게 꼭 돈이 얼마나 있냐가 아니라 육남매로 관리된 부라는 거죠. 포인트. 여기서 나오는 품격이 진짜 보살의 품격이고 사회 리더, 양심 리더의 품격인데 욕심 성취자들은요. 사실은 우리 본 캐릭터가 군자 보살이다 보니까 이걸 갖고 싶지만 이게 안 되니까 대용품으로 뭐예요? 물질로 커버하는 거. 물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물질에서 곡관에서 인심난다고 물질을 확보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욕심의 육바람일을 닦아야 되고 또 그 확보해가지고 갖추는 게 또 그 부에서 나오는 육바람일이라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육바람일을 조금만 갖춰도 사람이 귀티나네. 물질적 기반 위에서 그게 꽃을 피우니까. 그럼 중생계에서는 이게 천상계 사람들이죠. 북이 안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의 세계에서 성취하려고 성공하려고 해도 육바람일이다. 통제 가능한 영역이 오히려 육바람일이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들은 외모도 뭐 확 바꾸기 힘들 거고. 그렇죠? 내 경제적 조건이 확 바뀌기 힘들 거고. 근데 이런 지금 돈과 외모는 이런 거는 확 바꾸지 못해도 거기도 또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은 기울이 돼 나머지 요소들은 노력 대비 가성비가 크다는 거예요. 나머지 요소들. 확당 강의 듣고 지성 품성 닿고. 그렇죠? 육남매 계속 몰라 괜찮아 하면서 깨어서 출동시키고. 인간관계도 갑자기 내가 고급진 인맥을 얻겠다. 이거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가 내 주변의 인간관계라도 잘 육남매로 관리해 가고. 이 사람은요. 그러면 세속에서 볼 때도 귀티나는 사람이 되고 여기서 조금 방향 잘 전환하면 큰 보살도 될 수 있고 세속에서 꾸준히 욕심 성취로 나가더라도 육바람일을 닦으면서 욕망을 성취해 나가니까 욕망 성취도 확률이 높아지고 원하는 부기도 확률이 높아지고 그 전에 이미 귀티부터 나니까 당연히 좋은 인맥이 꼬이겠죠. 사람은요. 더 있어 보이는 사람하고 친하려고 그래요. 이런 냄새 풍기려고 원래 사기꾼들이 있어 보이려고 막 벤치 타고 하는 거죠. 괜찮나요? 차부터 바꾸고. 왜? 계속 신호를 보내려고. 나는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싼 티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요즘은 또 벤츠 피한대요. 너무 싼 티 나 보일까 봐. 속이 너무 보일까 봐. 오히려. 그렇게 영업하는 분들이. 벤츠 몰고 왔네. 아 얘도 허세네. 이렇게 오히려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다. 이것도 오묘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부가 있다고 귀티가 나는 건 아니다. 부는요. 소유의 영역이에요.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냐예요. 아까 내적인 부, 외적인 부건 다 소유의 영역이죠. 특히 사바세교에서 우리 중생들이 중시하는 건 물질적인 부지만 그건 소유의 문제고요. 귀티는요. 품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의 문제예요. 얼마나 품격이 있어 보이느냐. 명예는 인정이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거든요. 명예욕이라는 건. 소유욕은요. 진짜 내가 소유해야 되는 욕망이에요. 내가 진짜 가져야 돼요. 귀티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참 있어 보인다. 괜찮다. 고급지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중생계도. 지금 소유를 원하는 건지 명예를 원하는 건지. 이게 조금 다른 욕망이거든요. 그리고 군자들은요. 자아실현욕입니다. 지만족이에요. 군자들은요. 남이 아니에요. 조건이. 메슬로 욕구 5단계에서 소유욕이 있고요. 인정욕이 있으면요. 제일 궁극의 욕망이 자아실현욕인데 이거는 지만족이에요. 남이 뭐라고 해도 지가 만족해야 돼요. 그건 진선미 추구의 욕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군자의 영역입니다. 예술의 영역이. 그럼 이쪽은 이제 한 단계 더 또 다른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다른 더 고급진 영적인 세계의 욕망을 품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물질 세계에서 욕망성취라는 건 사실은 소유해야 되고 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결국 그 안에도 뭐가 들어있다고요. 인정받으려면. 육바람일 안 하면 우리가 왜 인정해줘요. 저게 가진 건 많지만 품성이 참 더럽네. 못됐네. 이렇게 씹을 거리를 찾고 있죠. 사람이. 많이 가졌을수록 더 씹고 싶어요. 사람은. 그렇죠? 부러우니까. 부러우니까 깎아내리고 싶은 에너지가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귀티까지 나봐요. 졌다. 졌잖아요. 이걸. 서울대 나도 좀 공부하면 서울대 갔지 뭐. 그런데 서울대 바이올린을 딱 켜내요. 졌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면서 저거까지 할 그 재능은 없다. 하니까 아 내가 저거 못 따라가겠다 하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귀티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육남매를 갖추자. 저는 대안까지 저는 항상 제시하잖아요. 부기 안주자가 중생들의 목표다. 그리고 우리 보살도 무시하면 안 된다. 보살 독후들도. 왜? 보살 독후라고 해서 탐진치 없나요? 욕심 성취하려면요. 이 부기 안주의 영역, 부티 기티의 영역도 알아야 돼요. 적당히 맛은 내야 됩니다. 보살 독후라고 해서. 안 그러면 중생들이요. 보살 독후라고 해서. 보살 독후라고 해서. 그래서 나랑은 상관이 없구나. 왜냐하면 너무 탐진치 없어 보이는 영역을 내가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화에서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교화를 떠나서 자리 이타. 내가 살라고 해도 내 애고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적당히. 그 영역이에요. 부기 안주의 영역은요. 보살도 피할 수 없는 탐진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전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부기를 추구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아 부기를 추구해? 이건 아니에요. 부기 추구가 51% 이상이면 중생인 거고요. 양심 성취가 51% 이상이면 중생인 거지. 51% 이하의 영역에서는요. 서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도 양심이 있어야 되고 중생도. 인정받으려면. 이쪽도 살려면요. 자리 이타 모든 곳에서 탐진치 추구가 필요해요. 둘 다 다 필요해요. 은은한의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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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도 날은 하나의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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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이 있어야 돼요.